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대체로 한국인들은 좀 낙관적이고 특히 선거 부정 문제가 일상화됐을 때 거기에 시간을 두고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기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참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인 소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이해찬 씨가 방중을 해 가지고 한중 사이에 중국의 그런 대사 발언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시점에 가 가지고 직접 왕위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개인적 진분이 있는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 세력들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게 되면 실현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중국과의 미를 관계가 될 것이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철투철미하게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인 그런 친중 정권이 한반도의 남쪽에서 또 이렇게 서겠죠. 그리고 한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가 결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정권 5년을 이렇게 경험하고서도 아직도 그렇게 위기의식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애폭크타임에서 중국 망명교사의 중국이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가라는 부분을 다룬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중국 망명 미국으로 망명한 교사입니다. 한 30여 년 정도 중국어 교사를 활동하신 분인데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완전히 그냥 중국 공상당의 사상 기조에 맞는 그런 사상 개조를 위한 교육인 거죠. 이제 인구 360만 명의 허난성에 짜우처시의 공립중학교에서 수십 년간 중국 교사로 제재해 온 사람이 최근에 아마 이제 미국으로 그렇게 입국하는 데 성공을 한 모양입니다. 그 사회주의 교실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략 이럴 것이다 이렇게 짐작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네요. 시험 부분까지 철두철미하게 당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답을 쓰게 되게 되면 시험 점수가 나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들도 철두철미하게 사상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 어떻게 꼼짝 달성 지금 중국의 인민들이 그런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있고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이제 시진핑 하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사상 통제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한반도 내해에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제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하고 노동단체에 의해서 장악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장기 집권 혹은 영구 집권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중국의 정책이나 제도를 그대로 뭡니까 벤치마킹해 가지고 카페에서 수입할 겁니다. 검수완박법안 여러분들 만들어질 때 그때 뭐를 여러분 참조했습니까 중국의 해상행사소송법을 참조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한 분이 한 분이 중국의 행사소송법 관련 조항까지 보내준 것을 이렇게 입수해 가지고 방송을 했거든요. 그분 말씀이 이제 이제 체제가 완전히 다른데 중국의 행사소송법까지 복사를 해 가지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 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탄하던 것이 엊그제 이야기 같은데 중국 공상당하고 결국은 부정선거 세력들은 미룰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중국을 허무하게 되겠고 왜 자기들한테 이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는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침탈하거나 약탈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정말 양식 있는 많은 국민들이 선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중국 치아의 영향력을 강하게 지배받는 국가가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문화 산업 모든 면에서 중국에 법제나 제도를 그냥 도입하는 것이 일상화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내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왜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로서도 개인적인 문제면 개인이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고치면 되는데 국가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개몽하고 업소하고 호소하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지만 그래서 정말 경험을 미뤄보면 어떤 국가나 민족의 진로라는 것은 큰 유저선이 움직이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참 바꾸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이런 백년전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뒤집어 엎는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게 꼭 같은 거죠. 중국 교실에서 당의 여러분들 사상에 맞춰서 학생들을 가르친거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체제가 박히게 되면 정말 개인의 삶도 고단해지고 어려워지고 어떻게 뭐 회생불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한 장기 집권이 결국은 그들의 의도나 뜻대로 이루지게 되게 되면 신중 정권을 넘어서 중국의 철투철미하게 예속되는 정책 나라가 될 것 이 교사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마음에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홍콩 교사들이다. 홍콩 교사들은 자유롭게 가르치는데 익숙한데 모든 교육제도가 중국 공상당의 지배하에서 지금 바뀌게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 뭐 평균적인 한국인에 비해 가지고 조금 위기의식이 강한 편이고 세상 변화에 좀 민감하게 그렇게 대처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데 조금 익숙한 편입니다. 그게 몸에 그냥 배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한국인보다 조금 그것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왜 그렇지 못한가 이렇게 타박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고 정말 이런 사회주의 교실에 관한 그런 에포크 타임스의 기사에서도 우리의 앞날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기초에 선거를 특정 정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는 거죠. 선거를 지켜낼 수 있으면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들 이익을 이렇게 위반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치 세력을 용인할 수가 없으니까 선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단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빼앗기게 되면 아무것도 이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선거를 지키는 기회에 가지고 제가 상반기에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다섯 권을 이렇게 출간했습니다. 익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책이 널리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자신과 자식 세대의 앞날을 위해서 선거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